한국화학연구원 다가올 미래는 우리 화학으로 하여금 새로운 역할과 끊임없는 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과 에너지위기 기상이병과 자연재해 식량과 물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난치병과 더불어 사스, 메르스 등의 각종 신종 질병 재난재해 및 사고가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IT 기술의 발달과 기술 및 서비스의 융복합화를 통해 개인 맞춤형 스마트 라이프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한국화학연구원은 현안을 해결하고 상상을 실현하는 화학기술 혁신 글로벌 리더가 되겠습니다 소통과 협력의 중심에서 산학연을 지원하는 화학기술과 정책의 허브가 되겠습니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국민과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화학 인류의 지속적 발전과 번영을 위한 화학 유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신기후 체제 대응 및 에너지 자립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 및 식량 해결 국가 전략 소재 확보 및 자원 순환 미래사회 스마트 소재 혁신 질병 정복 및 국민 안전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과학연구원은 chemistry for us, chemistry for us를 새로운 비전으로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화학, 지구를 위한 화학 한국과학연구원